우리 아빠 회사예요. 우리 아빠 회사예요. 우리 아빠 회사예요. 아 진짜? 진짜 우리 아빠 회사예요. 형. 뭐라고? 뭐해요 형?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아빠 계셔 여기 지금? 어디 계셔? 진짜 아빠한테 계시는 거 아니야? 왜? 야. 어디 계셔? 어디 계셔? 어디 가요? 형! 어디 가? 어디 가? 아빠! 어디 가? 아니 뭔데? 미션이 뭔데? 뭐야. 우리 아빠 찾은 거예요? 형. 뭐야 그렇게? 어떻게? 형 나 여기서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어요. 야 너 여기 아버님 회사구나. 네. 나 여기서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그랬어? 나 이제는 여기서 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수 아버님 어디 계세요? 광수 아버님. 아버님. 이광수 아버님 어디 가세요?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아 이건 진짜.. 어? 어디 어디 갔어요? 어? 어디 어디 갔어요? 어디요? 저기 가수 저기 가수 편에 삼촌. 저기 저기요? 가수. 가수. 찾았냐? 아니.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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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최석이 형. 광수 도착해. 광수 도착해. 광수 도착해. 아빠. 아빠 어디 가요? 삼촌? 문 열어주세요.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마요. 아무도 문 열어주세요. 아무도 문 열어주세요. 빨리. 문 잠그시라고요.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아버님. 이광수 씨 아버님이신가요? 저기 혹시. 저기 혹시. 이광수 씨 아버님이세요? 아버님 맞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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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빠예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왜 그래. 아버님이. 아니 저 광수 씨 아버님 맞으세요? 네. 아니 아버님은 이렇게 잘생기셨네. 아니 무슨 얘기야. 아버님은 주저 그렇게 잘생기셨네. 이거 옛날 사진 보면. 아니 뭐 이런 거. 아니 이런 게 더 이상이 아파. 이게 오늘 주제 광수예요? 아버님. 아버님. 아버님 어디 계셔.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거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니 진짜 아버님이. 아니 진짜 아버님이. 광수야 너희 아버님 멋지시다. 아니 뭐 나도 멋있어요. 자 아버님 소파랑 원카이 하나 주십시오. 아빠! 이 형이야! 이 형이야! 나 왜 내 기억이 이 형이야! 형! 형 틀렸어요! 이 형이에요 형! 내가 맨날 기억 때문에! 이 형이 형! 이 형 나 카메라 없었대. 누 때려! 내가 틀려야 되는 건 어제도 3장과 4장 맞을 거야. 아버님 그냥 뼈만에 쓰시게 돼요 그냥! 아니 근데 아버지! 아버님이 강수왕 너무 안 닮으셨네. 원님 맨에서 환경을 전공하다 보니까 얼굴이 틀렸을 거 같아.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다 안 닮고 아버님은 환경 때문에 네가 원님 맨 닮았다고. 강수가 또 독립했잖아요 아버님 얼마 전에. 집에 한번 가보세요 아버님. 지금 독립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네요 아버지네요. 아버님 한번 가보시라고. 성함은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예요. 아니 너무 안 닮아서 지금 아버님이랑. 아니 진짜 형님 같다 형님. 아니 형님 같이소 진짜 아버지. 아버님 보니까 네가 나이가 많은 것 같다 야. 와 기다려 주시지도 않냐. 형훈아! 형수야! 빨리 빨리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야 광수 아버님이야? 형사 아버님. 아 진짜? 아니 그럼 미션을 아버님이 뭐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여쭤보세요. 미션이 뭐. 미션은 없다면. 네? 그냥. 주머니 혹시. 아니 아니 그것도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아버지 자리에 뭐가 있냐. 뭐가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책상하라고. 실례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그 사진이 미션이 아니고.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아 뭐 이렇게 뒤져봐요. 뒤적뒤적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미션이 있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못 봤어. 아 여기 봤다. 여기 남양주였구나. 여기 남양주잖아. 아 여기 광수 사실 있네. 전화 받는데요. 네? 오 광수야. 예예. 아 예. 알 releasing. Pisces 춘윤이 오 Govern입니다. 알았습니다.